언제 왔어? 어 좀 전에 오늘 병원 다녀갔다면서 어 진료실 짐 좀 빼느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직 퇴원도 안 한 몸으로 가서 짐을 빼 거기 내 물건들이 남아있으면 미련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뭐?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아는데 미련이 남으면 그렇잖아 그렇게 단정 짓지 말자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마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 자신이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어 나한테 미안할 사람은 나야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이 정도밖에 못살아줬어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쉽지가 않네 제대로 살기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두 분께 말해 어서 무슨 얘긴데 그렇게 뜸을 들여 많이 어려운 얘기면 좀 더 생각해본 후에 다시 얘기하는 게 어때? 아니요 지금 할게요 저 수지랑 결혼하겠습니다 수지랑 결혼하겠습니다 뭐라고? 방금 너 뭐라고 한 거야? 수지랑 결혼한다고요 저 한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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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